안녕하세요 자 오늘 기초 이론강이 끝나는 날이네요 자 기본서는 301쪽 입니다 자 301쪽 보면 미등기 양도자산과 비사업용 토지 그래서 기초에서는 미등기 부분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미등기가 뭐예요 미등기가 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등기를 안하고 파는 것을 미등기라고 그러죠 그럼 미등기는 투기 목적이다 세법상 불리익을 준다 그래서 2번에 보면 미등기 양도자산의 불리익 나왔네요 1번부터 5번까지 미등기로 팔면 비과세 감면 안해준다 배제 그 다음 미등기로 팔면 2번 장특공제 배제 안해준다 그 다음 3번은 기본공제도 안해준다 그리고 뭐다 4번 미등기로 팔때는 70% 70%는 뭐의 70%다 과세표준의 70% 그리고 미등기로 팔더라도 적용하는게 있어요 계산공제 우리가 초계 결정할 때는 계산공제 하죠 등기된 부동산은 3% 단 미등기는 불리익을 줍니다 3%가 아니라 5번에 보시면 뭐다 1000분의 3 0.3%만 적용한다고요 등기되면 100분의 3 미등기는 10분의 1은 1000분의 3 0.3% 그리고 우리가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되면 7% 공제받아요 그래서 미등기는 1%를 공제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공제도 적용을 한다 부동산은 0.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등기되면 7% 등기 안된거는 1%만 해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양과로 3번 자 미등기로 팔았지만 제외하겠다 뭔 뜻이다 등기된 걸로 봐주겠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지문은 뭐다 미등기로 본다 보지 안해야 한다 보지 안해야 한다 불리익을 안주겠다 그래서 1번은 뭐다 장기할부 단기가 아니라 장기 1년 이상 그래서 장기할부로 팔았죠 이거는 분양권 전매를 하는 거예요 등기가 불가능하다 장금이 안 끝났으니까 불가능함으로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그 얘기고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다 이에는 뭐다 부동산이 소송 중에 있어요 그럼 등기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취득등기가 그래서 판결이 끝나서 이제 팔아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취득 당시 소송 중에 있으므로 등기가 불가능하다 고로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농지의 교환분압 그리고 농지의 대토 그리고 8년 이상 작용한 농지 농지가 세 가지네요 그래서 8년 이상 작용한 농지와 농지를 사고파는 대토는 법에 의해서 감면 규정입니다 그리고 농지의 교환분압은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조항이에요 그래서 농지 농지 농지를 미등기로 팔았다 농민지원 차원에서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자 그 다음 5번 6번은 도시개발사업이죠 이에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미등기로 팔더라도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5번 6번 그래서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6번은 뭐다 환지처분 공고전에 양도했다 그래서 5번 6번은 미등기로 팔았지만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도 해주고 감면도 해주고 장특공제도 해주고 기본공제도 해주고 70%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이론은 여러분들이 미등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코스가 이제 306쪽 양도소득세 납세 절차네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납세 절차는 뭐다 미리 미리 하는 게 뭐다 예정신고 1년에 한 번 하는 게 뭐다 확정신고 그래서 예정신고는 미리 미리 한다 확정신고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는가 기한이 나왔네 그럼 1번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은 1호자산이다 그래서 1호자산은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 말일을 꼭 확인해야 돼요 말일부터 2개월이네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다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인트가 뭐다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팔았다 허가를 받고 팔아야죠 그러나 허가받기 전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 그럼 허가받기 전에 대금 청산은 무효입니다 허가가 나야 유효 거래가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전자가 들어갔을 때는 말일부터 2개월은 언제부터 따진다 허가일 and 말일 2개월 해제가 되면 해제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도일이다 일반적인 1호자산은 양도일에 속하는 달에 언제부터 따진다 말일부터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다 2개월 이내 그래서 2개월 이내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월 5일이다 이날이 양도일이다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장금받은 날 대금 청산일 그래서 1호자산은 말일부터 그러니까 1월 31일부터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언제까지 3월 31일까지 반드시 말일이 되죠 말일부터 따지니까 자 그 다음 니은은 뭐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팔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잔금은 1월 5일날 받았지만 허가는 한 달 뒤에 떨어졌다 허가 2월 5일날 떨어졌다 그럼 이 뜻은 뭐다 허가받기 전에 허가받기 전에 잔금 받았다 그럼 이거는 무효야 허가가 나야 요요가 돼요 이런 거를 민법에서 뭐라 그러나요 뭐라 그래요 유동적 무효 허가가 안 나면 무효 허가가 나면 요요 그래도 허가 났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고요 말일부터 2월 28일 또는 29일 말일부터니까 4월 30일이 되겠네요 2에다가 2를 더하고 항상 끝은 말일이다 그래서 니은은 조심해야 돼요 항상 전자가 들어가면 양도일이 아니라 허가일 자 그다음 주식은 주식은 2호 자산이죠 사고 팔고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말일부터 2개월인데 앞부분에 뭐가 붙는다고요 반기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라 그래서 반기는 1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주식에만 쓰는 용어다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오른쪽 3번 부담부증여 나왔다 자 부담많은 부분은 채무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증여로 보죠 그럼 채무상당액은 양도로 보니까 양도세 예정신고해야죠 그래서 말일부터 이거는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왜 증여가 섞여 있으므로 세금신고를 양도세도 해야 되고 증여세도 신고해야죠 그래서 시간적이 시간적으로 좀 여유를 주는 거예요 다 2개월인데 2에만 3개월이다 그래서 부담부증여 뭐 채무 말일부터 3개월 자 그다음 2번은 뭐를 신고납부하나요? 산출세 자 우리가 계산과정 배웠잖아요 1단계에서 양도차익을 구하고 2단계에서 소득금액을 구하고 3단계에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다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 이 과정을 지정된 날짜에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래서 반과로 1번이 그 얘기예요 출발이 양도차익에서 뭐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그 다음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다 이 과정을 지정된 날짜에 신고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반과로 2번은 예정신고를 두 번 한다 그럼 예정신고를 두 번 하면 어떻게 한다? 포인트가 누진세율 대상은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누진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신고하면 세금이 덜 나와 합쳐서 소득금액을 합쳐서 신고하라 그럼 앞에께 세금 냈죠? 앞에 거를 빼고 나머지를 신고 납부하라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누진세율 적용 대상을 몇 번 이상 두 번 이상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합산하여 신고하라 앞에 거랑 지금 거랑 그래서 합산해서 신고를 아니하면 세율이 낮아져서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비례세율은 합산하나 따로따로 계산하나 똑같아요 누진세율 두 번 이상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이미 신고한 소득금액이다 두 번째 파는 거 이거를 합쳐서 세율을 곱하죠 초간호진 그럼 세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앞에 거는 세금을 냈으므로 이미 신고한 산출세액은 빼고 포인트가 뭐라고요? 누진세율 대상 두 번 이상 합산하여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신고하면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자 고정도 알아두시고요 강행귀정이다 그래서 신고를 안 해요 신고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 산세가 붙는다 그래서 307쪽 4번 예정신고에 간 가산세예요 가산세를 부과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넘어가죠 자 308쪽 그래서 우리가 가산세는 항상 뭐와 뭘로 나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그리고 납부 뭐다? 지연 가산세 그래서 신고와 납부는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308쪽 꼭대기 일반 무신고는 세금이 몇 프로 늘어난다?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그 다음 부정 사기, 부정, 부당이 들어가면 죽여살려 죽여야지 사형 40%가 늘어난다 자 그 다음 6번은 과소신고 일반과소는 10% 그러나 적게 부정하게 신고하면 부정이 들어가면 무조건 뭐다? 40% 그래서 5번, 6번을 합쳐서 뭐라 그런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고 얘기한다 사기, 부정이다 무조건 40% 사기, 부정이 아니다 무신고 20% 과소, 10% 구분하시고요 자 7번, 납부지연가산세 그래서 올해부터는 뭐다? 지방세도 가산금제도가 없어졌죠?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 국세 동일합니다 올해부터는 그래서 납부지연가산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박스의 1번 박스의 1번은 뭐다? 1번, 납부하지 않았다 자 납부하지 않았어요 납부를 안 했다 그럼 체납된 조세에 3%가 붙어 3%를 어떻게 한다? 이게 납부지연가산세다 3% 3%가 붙는다고요 그리고 1번은 뭐다? 1번은 이거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예요 10만원당 25 0.025% 그래서 요게 뭐다?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 10만원당 25 그래서 요만큼 세금이 늘어나죠? 이제 고지서가 날라와 고지서가 날라와서 이제 납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3%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 그래서 박스의 1번은 뭐다? 0.025%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고 그래서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양도세를 계산하니까 100만원이야 100만원 신고불과 납부불을 계산해보니까 20만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고지서가 얼마짜리 날라와요? 120 그래서 120만원 납기 이내에 은행에 가서 납부하면 되죠? 날라왔는데 납부를 안 해 그럼 이번에는 2차적으로 뭐가 붙는다? 3%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그래서 박스의 1번은 0.025% 10만원당 25 1일 1일 붙죠? 하루하루 1일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래도 납부를 안 하면 이번에는 무슨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3%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그래서 1번 2번을 합쳐서 뭐라 그런다? 납부지연가산세 자 여기까지가 뭐다? 여기까지가 예정신고에요 그래서 예정신고는 무조건 해야 되는 강행규정이에요 안 하면 가산세를 붙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다? 손해가 났다 양도차손이 나거나 또는 결손금 양도차손 결손금이죠? 또는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뭐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손해가 났어 또는 양도차익이 제로야 그렇더라도 뭐다 신고를 해서 확인을 받아야죠 신고를 안 하면 과세권자 방식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 얘기고 자 그 다음 309페이지로 들어갈까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그래서 확정신고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신고를 성실하게 하면 여기서 끝나 불성실하게 하거나 엉터리 신고하면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확정신고는 올해 벌었으면 다음에 한 번만 하는 거죠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309페이지 5월 1일부터 5월 말일 그리고 두꺼운 글씨로 표지됐죠? 똑같아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 양도차손이죠?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적용한다 적용한다는 뜻은 뭐다? 신고하여야 한다 다르게 표시하면 뭐다?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 밑에 2번 예정신고를 한 자 중 확정신고 대상자 그래서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할 수 있다 법대로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확정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엉터리 신고하죠?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다 누진세율 대상을 동일 연도에 2번 이상 팔아서 따로따로 신고하면 양도세 뛰어먹었지 그럴 때는 확정신고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넘어가죠 310쪽 310쪽 4번으로 가보자고요 가산세 이중 부과 금지 그래서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강행기정 무조건 붙어요 근데 이제 확정신고를 안 하면 원칙이 뭐가 붙는다? 당연히 가산세가 붙겠죠? 그럼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으면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단서조항이 뭐다? 예정의 가산세가 적용됐다면 확정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중 부과 금지예요 그래서 4번 4번이에요 그래서 박스 보면 1번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됐다면 확정신고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요정도예요 자 그 다음 자 04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04번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도 하나죠 별 따악 붙이고 분할납부 자 우리가 총론 파트에서 뭐를 배우셨나요?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는 할 수 있다 근데 뭐다? 물납은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는 나누어서 내는 분할납부 제도가 있다 중요한 것은 물납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국세는 물납이 폐지됐습니다 자 그럼 분할납부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다 요건 얼마 초과? 천만원 초과 일부 일부 2개월 요렇게 분납기간이 다르다구요 자 고정도 나왔잖아요 천 초과 초과 금액을 분할납부하니까 천만원까지는 뭐다? 납기 내고 초과 금액을 어떻게 한다? 2개월 자 그리고 이번은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 이 사례가 출제가 많이 돼요 그럼 법내용은 뭐다? 2천만원 이하일 때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그리고 2천만원 초과일 때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100분의 50 이하 그래서 기준점이 뭐다? 기준점이 1천만원 초과야 1천만원 초과에서 2천만원까지 2천만원 이하예요 이럴 때는 얼마를 분납한다? 이해를 요거 1천만원 초과를 근데 2천만원 초과다 이럴 때는 얼마를 50%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이 얼마 초과다? 1천만원 초과에서 2천만원까지는 1천만원을 빼면 나머지가 분납금액이고 2천만원 넘어갈 때는 절반을 빼고 절반은 납기경과 후 2개월 이하에 분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다 1천만원 1천만원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2천만원 이하에 들어가잖아 그럼 이럴 때는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600 그래서 1천만원은 납기인에 내고 예를 들어서 3,600이다 그럼 3,600이면 2천만원 넘어가지 절반은 납기인에 내고 절반 얼마? 1,800 이에는 납기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그래서 결론은 보다 2천만원까지는 1,000을 뺀 금액 2,000 초과할 때는 절반을 뺀 금액이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다 박스를 제가 설명했어요 법조문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2천만원 이하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0 초과일 때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절반 100분의 50 이하 이렇게 자 그리고 분납은 납부기한까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을 해야죠 현찰이니까 그래서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만 가능하다 틀려요 둘 중에 하나 확정이든 예정이든 신청을 하면 받아줍니다 현찰이니까 자 그 다음 4번 양도소득세 부가세 부가세가 뭐다?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 본세와 함께 따라다니는 세금이죠 그래서 본세도 내지만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부가세 우리가 부동산 관련 부가세 몇 개예요 지금 이제 오늘 기초일은 마감하는 날이니까 이거는 알고 넘어가야죠 부동산 관련 부가세는 두 개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 하나는 뭐? 지방교육세 이거는 혼자서는 부가할 수 없어요 본세와 함께 따라다니는 세금 그래서 양도세는 뭐가 따라다닌다? 농어촌 특별세 국세가 따라 붙지 양도세는 국세니까 부가세도 농특세가 따라 붙는다 꼭대기 중요한 거는 20%가 따라 붙는데 감면세액이 아니라 납부세액 하면 틀려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감면세액 납부세액 하면 틀린다 고요 양도소득세가 납부할세액이 천만원 이에요 납부세액이 천만원 이라고요 이렇게 부가세죠 부가세 납부세액은 없어요 우리가 납부세액은 뭐가 붙어 지방소득세 10%가 붙지 이거는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인데 지방소득세를 세무소에서 특별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소득세 10%를 받아가지고 지방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에는 부가세가 없다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인데 10%를 별도로 세무소에서 특별징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납부세액엔 없다 뭐에 있다고 그랬어요 감면세액에 감면세액에 농특세가 몇 프로부터 20% 양도세가 100만원이죠 법에 의해서 50%를 감면받습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니까 천만원이야 법에 의해서 50%를 감면받으면 이제 두 가지로 쪼개지겠네요 납부할세액과 감면세액으로 나눠줍니다 납부할세액 납부할세액은 절반 500만원 감면받은 세액은 얼마가 된다 500만원 요렇게 그럼 납부세액이 절반이잖아 그럼 여기는 부가세가 없어 근데 감면받았잖아 그럼 감면세액에는 양도세가 없어 양도세가 없는 대신에 이 중에 몇프로 20% 20%면 얼마야 100만원을 뭘로 내세요 농어촌특별세 그럼 은행에 얼마 내야 돼 500만원 그리고 100만원 600만원을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양도세는 납부세액에 부가세가 없다 납부세액의 10% 따라가는 것은 지방소독세인데 이거는 본세야 원래 원래 따로따로 내면 납세자가 불편하죠 세무소에서 특별징수한다 10% 그래서 양도세 부가세는 어디에만 붙는다 감면세액 감면세액 500만원 감면받았잖아 그 대신 20% 100만원은 뭐를 납부하라는 뜻입니까 농어촌특별세 자 이렇게 해서 기초이론이 드디어 끝났네요 기초이론이 드디어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본이론과 고급이론을 병행해서 다음 시간에는 수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1월 1월 달부터 금년 1월 달부터는 이제 시행된 법으로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다 법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이론과 고급이론은 개정된 법령으로 수업을 진행해 드리고 개정된 법률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서 나중에 강의가 끝나는 마지막에 개정세법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강의해 드리겠습니다